안녕하세요. 색방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소설, 김성달 작가님의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지금부터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본문 낭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 자판기 주위에 벌써 몇 사람이 모여 앉아있었다. 강씨가 종학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궁둥이를 틀어 자리를 만들었다. 그 자리에 엉거주춤 끼어들며 종학은 작업지시서가 붙은 벽을 슬쩍 훑어보았다. 아직 비어있었다. 오늘은 주택가가 아니라 공동정화조가 있는 건물이었으면 싶었다. 일을 하다 어머니가 도착한다는 시간에 맞추어 잠시 집에 다녀와야 했다. 그러려면 점심시간 전에 출발해야 대충 몸을 씻고 작업복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을 것 같았다. 종학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들었다. 6월 말인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이 벌써 며칠째였다. 아침부터 등줄기의 땀이 흥건하게 털을 잡아갈 모양으로 축축해지고 있었다. 구청으로부터 청소대행을 받은 업자에게 정화조 청소만 다시 재하청을 받은 회사에는 직원 휴게실이 따로 없었다. 책상 위에 커피 자판기가 하나 놓인 이곳이 휴게실이자 직원들이 작업을 지시받는 곳이었다. 종학은 이 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알바였다. 옆에 앉은 강씨의 얼굴이 오늘도 어두웠다.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강씨는 요즘 머리가 자꾸 아파 지금도 신한 고난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작업 지시서를 든 작업반장이 들어왔다. 종학이와 강씨는 다행히 상가 건물 정화조 담당이었다. 강씨가 시루죽은 얼굴에 애써 웃음기를 끼워 넣었다. 가정집이 걸리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파김치가 되도록 무겁고 긴 호스를 몇 번이나 끌고 내려야 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종학은 강씨와 8톤짜리 분뇨 수거 트럭을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아파트 입구의 상가 건물이었다. 트럭을 상가 입구에 주차하자 경비가 뛰어나와 입구에서 더 멀어지라고 자꾸 고함을 질렀다. 상가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종학은 강씨와 함께 트럭에서 호스를 끄집어내었다. 미터당 10kg이 넘는 호스는 군대에서 가치에 대한 종학이 감당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옆에서 같이 호스를 잡아당기던 강씨가 몹시 주럽든 몸으로 휘청거렸다. 작달만 하지만 단단한 상체에 알심이 있어 힘든 일을 남보다 먼저 찾아하는 부지런한 성미인데 감기몸살 뒤끝부터는 도무지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강씨는 제대를 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간 종학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종학은 입대하기 전에 여기서 한 달 동안 알바를 하면서 그와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첫날 퇴근하고 종학과 국밥을 사이에 두고 앉은 강씨는 이젠 정화조 뚜껑만 봐도 어지럽고 속이 메스거려 새벽에 눈뜨기가 겁난다며 자꾸 소주만 들이켰다. 호스를 정화조 뚜껑 옆에 끌어다 놓고 잠시 땀을 식히는 사이 강씨가 숨을 헐떡이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미안한데 오늘은 자네가 정화조에 호스를 연결하겠나? 기운이 없어서 서있기조차 힘이 들어서... 강씨는 말끝을 흐리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쓱 문질렀다. 이 손으로 똥 퍼서 아들, 딸 대학 보냈다고 헝걸차게 내지르던 예전의 그 손이 아니었다. 종학은 강씨의 상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렇지 않아도 그럴 작정이었다. 종학은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 정화조 뚜껑을 열었다. 눈앞에 노란 가스가 층을 이루고 있었다. 아주 노란색이었다. 순간 메탄과 암모니아가 섞인 가스가 콧속으로 들어와 바로 폐를 찔렀다. 머리가 띵했다. 정화조 속에 들어있던 온갖 날벌레들이 한꺼번에 얼굴을 공격했다. 종학은 얼른 고개를 들어 숨을 가쁘게 내뿜었지만 방독면 없이 무방비 상태인 폐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거칠게 숨을 내쉬던 종학은 다시 정화조 속으로 얼굴을 밀어넣었다. 정화조 위에 경화되어 굳은 똥을 새꼬챙이로 깨뜨려야 호스 담글 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종학은 숨을 참고 긴 새꼬챙이로 딱딱하게 굳은 똥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머리는 계속 띵했고 눈앞은 온통 가스 세상이었다. 새꼬챙이 끝에서 똥이 깨지면서 치솟아 올라오는 역한 냄새에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정신이 아찔했다. 몸이 휘청하며 들고 있던 새꼬챙이가 손에서 떨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호스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며 몸이 정화조 속으로 맥없이 굴러떨어졌다. 종학은 몸을 일으켰다. 가뿐하게 가벼운 몸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쪼갤듯이 파고들던 머리의 통증도 사라지고 없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똥 묻어기 위해 자신이 서 있었다. 발바닥에는 몸을 지탱하는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더러운 똥을 밟고 있다는 느낌도 없었다. 종학은 그런 자신의 아랫도리를 신기한 듯이 내려다보았다. 종학이 발 아래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본 것은 그때였다. 그는 얼굴을 똥 묻어기 위해 비스듬히 파묻은 채였다. 반쯤 드러난 얼굴이 낯익었다. 약간 펑퍼짐한 콧날에 제법 거리가 먼 인중 아래 두툼한 입술이 친숙했다. 종학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뚫어지게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오른쪽 귓볼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개의 이빨자국을 보는 순간 종학은 그가 자신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마치 남의 일처럼 덤덤했다. 얼핏 잘되었다는 생각이 짧게 머리를 스치기도 했다. 무엇이 잘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는 게 힘들 때면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종학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다. 하필이면 정화조 속에서 종학은 고개를 들었다. 정화조 뚜껑 크기만큼 보이는 네모난 하늘은 짙은 코발트빛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난 것만 같았다. 종학은 갑자기 조급해졌다. 어서 위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이 정화조 밖에 나와 있었다. 계단에 쭈그리고 앉은 강씨가 마른 기침을 뱉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땀으로 질퍽거리는 얼굴이 사색이었다. 눈앞에 있는 종학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저씨 호수 연결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올 때 맛있는 여수 은갈치조림 가져올 테니 점심 같이 드세요. 수고하세요. 강씨는 뼈가 앙상한 목울대로 신음만 삼킬 뿐 종학은 안중에도 없이 혼잣말처럼 욕설을 뱉으며 힘겨워했다. 심상찮은 모습에 종학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모처럼 어머니가 오시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전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온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서 종학은 생퉁맞게도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5년째 폐암 환자로 살고 있었다. 석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검사를 다녔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 늘 아버지 안부와 치료 시간부터 먼저 묻던 종학이었다. 그날은 대뜸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는 말부터 했다. 수학이 저편에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하루 입원해서 검사받는 날이다. 갈치조림 만들어 내가 잠깐 가도록 하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종학은 전화를 끊고 아차 싶었지만 며칠 전부터 갈치조림 맛이 입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맛이 느닷없이 입안에서 되살아난 것은 정화조 청소 현장에서였다. 종학은 당혹스러워 웃어넘겼지만 입안을 맴도는 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를 맡긴 의뢰인들조차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정화조 청소 현장에서 갈치조림을 떠올린 종학은 비참한 기분이었다. 트럭기사는 운전대 앞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졸고 있었다. 종학은 차문을 열고 비닐봉지를 찾아들었다. 일 끝내고 갈아입을 옷을 밀봉이 되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현장의 냄새가 스며들까 싶어서였다. 비닐봉지를 손에 든 종학은 트럭기사에게 인사를 할까 하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너무 고온하게 자고 있었다. 종학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현장을 나왔다. 어차피 사우나를 갈 것이었다. 길거리에는 벌써 오후에 긴 그림자가 설빛 비추는 기분이었다. 종학은 걸음을 서둘렀다. 사우나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다. 작업복 차림에 종학은 걷기로 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버스 타기가 두려웠다. 승객들은 귀신같이 종학의 몸에서 냄새를 맡았다. 하물며 작업복 차림인데 싶었다. 사우나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생각으로 서둘러 현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월세로 사는 고시원 샤워장은 물줄기가 시원찮았다. 회사에는 간단하게나마 몸 씻을 샤워장조차 없었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쩌다가 수도에서 손을 씻으면 주부들이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 사우나가 아니면 마음 놓고 씻기조차 힘들었다. 행여라도 어머니가 냄새를 맡으면 큰일이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다. 땅을 밟지 않고 걷는 것 같았다. 속보를 하는 것처럼 주위를 쓱쓱 지나쳤다.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몸이 깃털 같았다. 종학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변화가 얼핏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몸은 살아있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감당하는데도 정말 죽은 것일까 싶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종학은 문득 외로워졌다. 종학은 사우나 입구에서 계산대 속으로 돈을 밀어 넣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허리를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았다. 주인 여자가 제 또래 여자를 옆에 두고 앉아 쉴 새 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창문을 톡톡 두드려보아도 도통 반응이 없었다. 계산하자고 말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종학은 돈을 내버려둔 채 남자탕 문을 밀고 들어갔다. 출입문 앞에 걸린 키를 집어들고 락커룸을 열었다. 비닐봉지를 넣고 옷을 벗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평소처럼 화장실에도 가고 체중계에 몸무게를 재느라 왔다갔다 했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사내들은 옷을 벗고 들어오면 흔히 아랫도리로 슬쩍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몸에 뱀 냄새 때문에 사우나 드나들 때도 항상 신경이 쓰였었다. 이제는 누구도 아는 채 하지 않아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불쾌하기도 했다. 종학은 자신을 둘러싼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집어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야 어렴풋하게 나마 이해가 되었다. 사우나 휴게실에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두렁거리고 있었다. 탕 속으로 들어가려던 종학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걸음이 끌렸다. 교통사고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바퀴가 갑자기 튕겨져 나와 옆차선을 달리던 고속버스 앞유리를 강타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승객의 절반이 즉사한 참사였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버스 속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속 실려 나오는 장면이 뉴스 속보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침 일찍 여수에서 서울로 오던 고속버스였다. 자막으로 보이는 여수라는 글자가 종학의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덮었다. 탕 안은 짙은 수증기로 꽉 차있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정만 흘렀다. 이따금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뿌연 수증기 사이로 흘러다녔다. 몸이 금방 수증기처럼 풀어져 날아갈 것만 같았다. 종학은 떼수건으로 몸을 밀기 시작했다. 몸에 뱀 냄새를 깡그리 없애고 싶었다. 냄새가 검은 떼와 함께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와 함께 무엇인가가 같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았지만 마치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몸에서 살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살점이 모두 빠져나가고 뼈만 앙상한 몸을 상상하면서 종학은 열탕 속에 들어가 앉아 잠깐 졸았다. 몸을 지탱하던 뼈가 무너져 내려 수북히 쌓이는 환영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종학은 두리번거리며 시계를 찾았다. 수증기 때문에 시계의 시간이 보이지 않았다. 쫓기듯이 허둥지둥 탕에서 나왔다. 거울 앞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말리는데 자신이 좀 달라진 느낌이었다. 아주 청결한 몸이 된 것 같았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종학은 벗어놓았던 작업복을 접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꼭꼭 여며 밀봉을 했다. 행여 냄새라도 흘러나오면 낭패였다. 밖은 여전히 햇볕이 쨍쨍했다. 하지만 종학은 자신을 애호싼 어떤 어둠을 짙게 느꼈다. 그림자와는 확연히 다른 질벅한 어둠을 끌며 종학은 고시원을 향해 걸었다. 고시원은 어두웠다. 낮에는 복도 등을 꺼두어 더욱 어두웠다. 방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종학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새벽에 나오면서 분명히 불을 끄고 나왔었다. 간혹 급하게 나오느라 소등을 하지 않았다가는 고시원 총무의 잔소리를 밤늦도록 들어야 해서 나올 때마다 확인을 했다. 종학은 의아한 얼굴로 방문을 열었다. 찌르듯이 강렬하게 쏟아져 나오는 빛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었다. 고시원 방의 조명 등은 사물을 식별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빛이었다. 종학은 한참 후에 겨우 눈을 떴다. 방안이 온통 은백색이었다. 은백색 광택에 탄력 있는 싱싱한 빛이 방안에 가득 했다. 눈에 익은 은백색이었고 탄력이었고 싱싱함이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은갈채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빛이었다. 그 빛이었다. 눈이 점점 방안의 은백색에 익숙해지면서 종학은 빛 가운데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이십년 넘게 고향포구의 수산시장 앞 노점에서 여수 은갈채를 팔고 있었다. 어떻게 혼자서 여길 찾아오셨어요? 종학은 내심 의아했다. 어머니는 서울 지리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고시원 위치도 모르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고시원에 작업복을 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모시러 갈 작정이었다. 이렇게 고시원에 앉아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자꾸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그런 종학을 보고 어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그동안 본 적이 없는 수줍음 이었다. 종학은 그 수줍음이 어머니 몸에서 흘러나와 방 안을 가득 메운 은백색 빛 때문인가 싶었다. 어머니 몸을 둘러싼 빛이 너무 눈이 부셔요. 대체 어디서 나오는 빛이에요? 종학이 눈을 찡그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똥단지 같은 말이냐. 빛이라니 뭔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는 무심하게 대꾸하면서 연보농색 보자기 꾸러미를 앞으로 내밀었다. 당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강렬한 은백색 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갈치조림 먹고 싶다고 해서 한 냄비 만들어 왔다. 아버지는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갈치조림하고 점심부터 먹자. 뭐 먹고 싶다는 투정 한 번 없던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만들어 왔다. 어머니는 분홍색 보자기 꾸러미를 풀었다. 종학은 초조했다. 현장을 떠나온 뒤부터 시간이 가늠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났는지 지났으면 얼마나 지났는지 짐작이 되지 않았다. 빨리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강박관념처럼 가슴을 압박했다. 강씨와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약속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가 선 자리에서 갈치조림을 넘겨주고 바로 돌아설 줄 알았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다. 종학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몸에 생긴 변화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했다. 어서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머니 저 곧 돌아가야 해요. 함께 점심 먹을 시간 없어요. 조림은 냄비채로 먹어야 맛있다. 종학의 말에도 아란 것 없이 어머니는 갈치조림 냄비와 밥이 담긴 공기를 나란히 내밀며 냄비 뚜껑을 열었다. 냄비 가득 빨간 양념장을 한 갈치조림이 들어있었다. 종학은 책상 위의 시계를 흘끔 쳐다보았지만 어머니 몸에서 흘러나오는 은백색 빛 때문에 시간이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빨리 돌아가야 해요. 종학의 다급한 말투가 반복되자 어머니는 갈치조림 위에 두었던 눈을 살짝 들어 종학을 보며 딴소리를 했다. 방이 이렇게 좁아서 잘 때 다리나 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인용 침대 하나와 조그만 책상이 전부인 방 안을 불편한 표정으로 자꾸 둘러보았다. 그나마 이런 곳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서울 방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보기보다도 지낼만 해요. 우리 종학이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말이지. 이런 데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의 이마에 엿게 드리워지던 어두운 그림자가 금방 몸 전체의 음영을 만들어 방안이 조금 어두워진 느낌마저 들었다. 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는 싱싱하고 탄력있는 은백색의 빛나는 광택도 어쩐지 서서히 약해지는 듯했다. 종학은 빨리 방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거의 어머니는 집요했다. 종학아 아무리 바빠도 점심은 먹자. 같이 일하는 아저씨와 먹기로 했어요 어머니. 참다 못한 종학이 벌떡 일어나며 방문을 열었다. 안타까운 얼굴로 종학을 보던 어머니는 갈치조림이 든 냄비와 팥공기를 분홍색 보자기에 주섬주섬 묶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 가서 그분과 함께 점심을 먹자. 작심한 듯 뱉는 어머니의 말투에 종학은 깜짝 놀랐다. 혹시 무슨 낌새를 알아차렸나 싶어 슬쩍 어머니 얼굴을 힐끔거리기까지 했다. 정화조 청소 현장을 어머니에게 보일 수는 없었다. 더군요. 더군다나 이르케 정화조 정화조 속에 죽은 채 방치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은 더욱 안 되었다. 어서 돌아가시라니까요. 아버지 혼자 계시잖아요. 전에 없이 성을 낸 얼굴로 다그쳤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들하고 점심 먹고 왔다는데 니 아버지인들 뭐라 하겠니? 홍두깨처럼 단단한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바깥에는 밝은 빛이 여전했지만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흘끼들끼리 저녁과 다른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끼어들고 있었다. 갈치조림 냄비를 든 어머니는 종악의 등 뒤에 조금 떨어져 혼자 걸었다. 은백색 빛에 둘러싸인 발걸음에 조바심이 묻어있었다. 종악은 난감했다.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곧장 일터로 갈 수 없었다. 우선 시간을 끌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어머니 저 학교에 좀 갔다 와야 해요. 일터에서 점심 먹어야 한다더니 무슨 소리냐? 갑자기 급한 볼일이 생겼어요. 그래? 그럼 나도 가보자. 그렇잖아도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 한번 보고 싶었다. 돌아가기는 커녕 걸음을 재촉하는 어머니 반응에 종악은 입맛이 썼지만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6월의 대학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지만 5년 동안 이곳을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졸업을 못한 종악에게는 늘 낯설었다. 캠퍼스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오가는 학생들을 보며 어머니가 부러운 듯이 중얼거렸다. 마치 은갈치처럼 싱싱하다. 어머니는 은갈치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세요? 종악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쏘아붙였다. 서운했다. 서운했다. 입학해서 처음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저 역시 여수 앞바다를 헤엄치는 은갈치 모양으로 싱싱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암 발병 후 여유롭게 캠퍼스를 돌아다닌 기억이 없었다. 늘 시간에 쫓겨 넓다고 원망만 안고 달리던 캠퍼스였다. 내가 갈치와 평생 살아서 그렇지.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이 눈을 내리깔았다. 날카로운 칼날이 만든 상처투성의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종악은 마치 칼에 베인 듯이 가슴이 쓰렸다. 칼로 얼굴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은 통증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음을 끌어왔다. 뜨거운 눈물이 화끈거리는 얼굴 위로 소나기처럼 흘러내렸다. 울음은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방 멈추었지만 얼굴에 남은 칼로 베인 것 같은 통증에 종악은 도리어 위로를 받은 것 같았다. 종악은 도서관으로 올라갔다. 학교에서 그나마 친숙한 곳이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일단은 안심이 되었다. 하루에 서너 군데 알바를 뛰는 알바생이 아니라 나도 대학생이구나 하는 확인 같은 안도감이었다. 장가의 끝자리가 비어있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종악은 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낯선 얼굴을 하고 도서관 의자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종악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놈이었다. 종악은 그 소리가 너무 싫어 스스로 왕따를 자처했다. 강의가 끝나면 남보다 먼저 강의실에서 나와 도서관을 찾았다. 일을 나가기 전 몇 번이라도 책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일에 짓눌린 육신은 도서관 의자에 앉기 무섭게 쉬는 시간인 줄 알고 전신에 맥을 놓았다. 그런 몸뚱이와 옥신각신하다가 코앞에 닥친 알바 시간에 쫓겨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종악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도서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자리에 있고 새벽같이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걸어오고 싶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지만 이 자리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부질없는 웃음이 나왔다. 어머니가 종악의 귓가에 소곤거렸다. 종악아 점심 먹어야 한다. 어서 나가자. 어머니의 최근에 종악은 할 수 없이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태양은 여전히 밝았고 세상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에 눈을 뜨기만 하면 급행열차같이 앞으로 내달리던 시간이 오늘은 어쩐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렸다. 종악은 학교 앞 거리를 여유있게 걸어본 기억이 없었다. 이제야 주위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는 어머니에게 말도 없이 커피 전문점에 불쑥 들어가 앉았다. 미처 들어오지 못한 어머니가 문앞에서 초조하게 발을 굴렀지만 모른 채 외면했다. 값비싼 스포츠 용품이 진열된 곳에 들어가 손님처럼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피기도 했다. 햄버거 매장의 주문을 기다리는 사람들 끝에 서 있기도 했다. 서점에 들어가 읽고 싶었던 책을 뽑아 몇 줄 읽었다. 하늘과 거리와 사람을 보며 걸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자꾸 최근을 했다. 종악아, 어서 서둘러라. 종악은 대꾸를 안고 그냥 걸었다. 이쯤에서 그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안았다. 그러게, 어서 돌아가시지. 뭔 좋은 꼴 보려고 이리 따라오십니까?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눌렀다. 이미 점심시간은 한참 지났을 터이고 기다리던 강 씨는 트럭 기사와 먼저 점심을 먹었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기어코 같이 점심을 먹을 기세였다. 자포자기가 되어 자꾸 걷기만 하던 종악은 불현듯 뉴스에서 본 교통사고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다. 어머니, 여수서 몇 시차 탔어요? 여수에서 서울 오던 버스가 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던데. 아침에 첫차 타고 출발했다. 어째 자꾸 황소걸음을 하면서 희또온 소리만 하고 있냐. 약간 역정이 박힌 어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웅얼거리다가 갑자기 뚝 끊어졌다.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빠진 듯 했다. 조금 더 시간을 끌다 보면 지쳐서 돌아갈 것도 같았다. 학교 앞에 뻗어있는 도로를 건너 굴다리를 지나자 먹자 꿀목이 나타났다. 무엇에 취한 듯이 정신없이 걷던 종악이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다가 멋쩍게 웃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린 모양이었다. 종악은 남자와 여자 장승이 입구에 엇비스듬하게 서 있는 주점 쪽으로 걸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어머니가 성마르게 물었다. 저녁에 알바하던 곳이에요. 새벽에 일하고 저녁에 또 일을 나갔다는 말이냐? 예. 종악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콧노래처럼 흥얼거렸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항상 등록금 마련에 허덕였다. 집에서 등록금을 기대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밑으로 내신화되는 동생들 중고등학교 보내기도 힘들었다. 해가 바뀌면 등록금은 종악을 야유하듯이 껑충 뛰었다. 그뿐 아니었다. 먹고 자는 고시원비에 스펙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 수강해야 하는 학원 수강료, 책값. 뭐 하나 안 오르는 것이 없었다. 알바에 또 알바를 붙여 일해도 등록금은커녕 당장 학교 다니기에도 빠듯했다. 결국 등록금을 만들지 못해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었다. 주전문에 금일휴업이 붙어있었다. 종악은 얼른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문 앞에 무르춤하게 서있었다. 군대 가기 전에 매주 금, 토, 일 사흘 동안 여기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홀 서빙을 했다. 보수도 비교적 좋았다. 그 덕에 취한 손님들에게 욕설과 멱살까지 잡히면서도 견딜 수 있었다. 가끔 돈 없이 술을 마실 수도 있었다. 종악은 술을 꽤 좋아했다. 기분에 취해 한 잔 마시면 하루 알바로 번 돈이 고스란히 녹아내렸다. 대학 입학 초기에 두어 번 그런 경험을 한 종악은 차츰 친구들 술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참석하면 몇 푼이라도 내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었다. 술 생각이 나면 편의점에 들러 소주 한 병 사들고 고시원에서 마셨다. 주점에 손님이 많아 퇴근이 늦는 날이면 사장이 고생했으니 한 잔 하자고 종악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못 이기는 척 주저앉은 종악은 사장 내외가 번갈아 채워주는 술잔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 마셨다. 새벽 일 때문에 많이 마시지는 못하면서도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좋았다. 허전한 기운이 가슴 속으로 잔잔하게 흘러들었다. 어머니가 주정뱅이처럼 아쉬운 얼굴로 주저만을 기웃거리는 종악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어서 가자. 점심도 못 먹고 일하게 생겼다. 어머니, 오늘은 갈치조림 때문에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이제 그만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애가 타는 듯 갈치조림 냄비를 연신 옮겨 잡으며 종악의 등을 떠밀었다. 어머니의 완강한 힘에 못내 걸음을 옮기면서도 종악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짐승같은 심정이었다. 이왕 내친김이었다. 망설이던 종악은 결국 그곳을 향해 방향을 잡았다. 어머니는 묵묵히 종악의 뒤를 쫓았다.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귓가에서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리기를 되풀이했다. 아직 매미가 울기에는 이른 계절이었다. 종악은 처음 매미 울음소리를 듣는 아이처럼 갑자기 가슴이 설레었다. 수미가 무용학원 입구에서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수미는 종악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대학 첫 미팅 파트너였던 그녀는 중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나온 강남키드였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자살로 모든 것을 접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데다 유난히 비싼 무용학과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입학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하고 알바에 뛰어들었다. 낮에는 커피 전문점, 밤에는 편의점,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용학원 알바로 아이들을 지도했다. 미팅에서 한 번 보았던 수미를 알바하던 피자 가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종악은 그것도 인연이라고 수미에게 자꾸 마음이 갔다. 알바를 끝내고 서너 번 같이 저녁을 먹었다. 하루는 수미가 조용히 종악을 불렀다. 피자 가게 쓰레기를 내놓는 흐미진 곳이었다. 종악아, 우리에게 연애도 사치인 거 알지? 종악은 단칼의 상황을 종료해준 수미가 내심 고마웠다. 종악이나 수미나 1, 2만 원이 아까워 친구도 만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언감생심 연애라니. 수미의 표현이 맞았다. 그렇더라도 수미를 향한 마음까지 단번에 끊어내기가 힘들었다. 수미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더 다가서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몇 년을 맴도는 중이었다. 상가 정화조 청소를 하다가 무용학원에서 수미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다. 그 뒤로 가끔 혼자서 지금처럼 먼 발치에서 수미를 훔쳐보곤 했다. 돌이켜보면 참 시시한 우연으로 만들어진 관계였다. 우연으로 이어지던 둘의 인연도 이젠 마지막이었다. 종악은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등을 돌렸다. 누구? 종악은 대답 대신 수줍게 웃었다. 아직 멀었냐? 어머니의 성화가 더욱 심해졌다. 일터에 같이 가겠다는 어머니의 고집은 집요하다 못해 처절했다. 자꾸 다그치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점심 한 끼 먹이려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 걸음이 자꾸 헝클어졌다. 종악은 정화조 속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의 걸음을 돌려세우고 싶었다. 아버지 혼자 이렇게 오래 계셔도 괜찮아요? 괜찮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종악아 제대하고 집에서 며칠 쉬다 가라고 한 엄마만 무시하고 이튿날 새벽에 급히 서울로 간 것이 저 아이 때문이가? 종악은 피식 웃음이 나왔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대는 여전히 군대였다. 며칠 동안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오랜만에 넓고 푸른 여수 앞바다를 보며 해변을 뒹굴고 싶었다. 하지만 대출받은 학자금이 그럴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1학년 2학기 때 학자금 대출 800만 원을 받아서 2학기 등록하고 남은 돈은 아버지 치료비로 보탰다. 매달 이자를 내고 7년 후에 갚는 방식이었는데 군대 간 사이 어머니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제대하고 보니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겨있었다. 다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때마침 강씨가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제대 가방 풀 겨를도 없이 뛰어올라갔던 것이었다. 그날 새벽에 대문을 나서면서 종악은 아쉬운 마음에 집 앞에 해변을 잠깐 걸었다. 회색 띠가 깔린 바다는 숨죽인 듯이 잠잠했다. 먼 끝에서 불그스름한 빛이 번지고 있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환해지면서 마치 은물을 뿌린 것처럼 반짝거리더니 눈을 찌르는 밝고 환한 빛을 한꺼번에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다 밑을 헤엄치던 수백 수천마리의 은갈치가 한꺼번에 바다 위로 솟구쳐 꿈틀거리는 것 같이 강렬한 빛이었다. 그 빛을 보고 서있던 종악은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어떤 아쉬움을 달래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종악은 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시시콜콜 털어놓기 싫었다. 제 사정을 살갑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닌데다 장남에다 이만큼 컸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몸 하나는 직접 책임진다고 이 악물고 버텨온 5년이었다. 이제 와서 어머니 앞에서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예, 애인 보고 싶어서 새벽에 몰래 도망갔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평소와 다른 시원시원한 말투에 뭔가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머니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종악의 등짝을 후려쳤다. 종악은 아프기는커녕 시원했다. 초등학교 때 지금처럼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아본 후로 맞아본 기억이 없었다.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망과 불쾌가 뒤섞여 뻘겋게 달아오른 어머니 얼굴은 지금도 또렷했다. 어머니는 맥이 풀린 듯 더 때리지 않았다. 정화조 분뇨 처리 트럭은 아직도 상가 앞에 서있고 기사는 여전히 졸고 있었다. 상가 앞을 지나가던 아줌마 몇이 정화조 분뇨를 담고 있는 트럭을 보고 얼굴을 돌리며 지나갔다. 종악은 씁쓸한 기운을 억지로 삼키면서 상가 뒤로 돌아갔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던 어머니가 종악의 뒤를 바싹 따라왔다. 귀엽고 점심을 먹이고 돌아가겠다는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어떤 말로도 어머니를 돌려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종악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현장으로 방향을 잡아버렸다. 이제와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강씨가 기대 앉아있던 자리가 비어있었다. 혹시나 싶어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견디지 못하고 먼저 퇴근한 모양이었다. 강씨가 앉았던 바닥에는 허연 침과 검은 가래가 여기저기 흩어져 햇살에 히끗히끗 졸아붙어 있었다. 종악은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체념하듯이 뱉었다. 어머니, 여기가 제 일터입니다. 이상하다는 듯이 계속 주위를 살피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상가 뒤에 흠이 진 곳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종악은 대답 대신 무렴하게 웃었다. 강씨와 함께 분뇨 저장 트럭에서 끌어내 정화조에 연결해 놓은 호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호수를 발로 툭툭 차고 있던 종악이 탐탁치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점심 먹어요. 종악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행히 정화조가 보이지 않는 이곳은 사방이 툭 트이고 바닥이 반듯해서 점심을 먹기에 적당했다. 호수에 눈길을 보내던 어머니도 무슨 눈치를 챘는지 마주 앉으며 분홍색 포자기를 풀었다. 같이 일하는 분이 계시다며 몸이 안 좋아 먼저 들어가셨나 봐요. 알았다. 어서 먹자. 우리 집 장남 갈치조림 점심 한 끼 먹이려고 많이도 걸었다. 어머니는 분홍색 포자기를 바닥에 펼쳤다. 그 위에 갈치조림 냄비와 밥을 나란히 놓고 냄비 뚜껑을 열면서 기분을 추스르는 표정이었다. 종악은 강씨가 앉아있던 자리를 아쉽게 바라보았다. 입맛이 없어 지난 며칠 동안 도통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다소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갈치조림이 아직도 식지 않고 뜨끈뜨끈하다. 어서 먹자. 그랬다. 굵직하게 자른 무 위에 토실토실한 은갈치를 올리고 바다에 노을이 빠진 것 같이 새빨간 양념장을 얹어놓은 갈치조림은 마치 부리에 있는 것처럼 자박자박 끓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앉아있던 콘크리트 바닥이 해변의 푹신하고 보드라운 모래로 바뀌었고 귀에 익은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섬 하나가 떠 있는 바다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운 낯익은 해변이었다. 무더운 여름날 해질녘에 시원한 해풍이 불어오는 날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집 앞에 큰 해속 미쳤다. 이따금 아이들이 여름바다에 들어가 밥대가 되어도 나오지 않아 어머니가 분홍색 보자기에 점심을 담아와 기다리던 곳이었다. 모래가 곱고 해속의 붉은 빛이 아름답지만 바다에 혼자 떠 있는 조그만 섬이 쓸쓸해 보이는 해변이었다. 깻가루를 뿌린 것 같은 고소한 냄새가 종악의 콧속을 찔렀다. 어머니는 잰 솜씨로 은갈치 토막을 반으로 나눠 뼈를 바르기 시작했다. 빨간 양념장 옷을 벗은 뽀얀 우유빛 속살에서 홍김이 아지랑이처럼 살살 피어올랐다. 어머니가 가시를 발라낸 은갈치 토막을 밥그릇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며 종악은 숟가락 대신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런 종악을 보며 어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바다에서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이 해속 주변을 맴돌다가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밥을 받아 먹고 있는 종악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 입술 언저리를 적시며 천천히 말랐다. 건조하고 강렬한 햇살을 튕겨내는 눈부신 바다와 넉넉한 표정으로 은갈치의 속살을 발라내는 어머니를 번갈아보며 종악은 천천히 점심을 먹었다. 늘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먹어치우던 점심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점심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콧등을 살짝 찡그리며 웃었다. 종악이 갈치조림과 밥을 깨끗하게 비울 동안 어머니는 한 숟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다. 종악은 자꾸 배가 고팠다. 허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눈치 모르는 아이떼처럼 어머니가 입속에 넣어주는 밥을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점심이었다. 어머니도 곧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무엇인가 울컥 하는 것이 목을 움켜잡았다. 문득 이제부터는 계속 혼자라는 외로움이 서럽게 밀려왔다. 눈앞에서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소리가 외로움을 더욱 부추겼다. 늘 혼자이던 바다 가운데의 섬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버리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 해변의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그것은 맑은 하늘에 새카맣게 몰려드는 구름처럼 느닷없이 종악의 몸을 지배했다. 종악이 불쑥 말했다. 어머니 제가 죽은 것 같아요. 순간 어머니를 둘러싼 은백색 아우라빛이 잠깐 꺼졌다가 제 모습을 되찾았지만 희미해져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바다와 섬이 사라졌다. 해송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모래가 깔린 해변이 사라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미지근한 열기가 다시 느껴졌다. 놀란 얼굴로 종악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생각보다 차분한 음성으로 물었다. 우리 아들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그게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은 제가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어머니는 보이다니 이상해요. 순간 어머니 눈에서 광기 같은 열기가 쏟아졌다. 바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에 띄게 더듬거렸다. 죽은 사람이 어째 여기 있어. 그럼 죽은 넌 어디 있단 말이냐. 그게 저 저 종악은 차마 똥을 푸다가 정화자 속에서 죽었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할 수 없어 더듬거렸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죽은 게 뭐 좋은 모습이라고 보려고 하세요. 종악은 애원하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앞장서라. 전에 없이 강한 어머니의 말투는 현장 검증을 앞둔 형사 같았다. 종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할 수 없었다. 정화조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갔다. 어머니가 종악의 등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바싹 따라왔다. 뜻밖에도 주변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니던 수많은 날벌레와 정화조를 둘러싼 냄새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종악은 조금 안심이 되어 어머니를 돌아다 보았다. 표정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정화조 입구에 선 종악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 구름 한 점 없어 눈이 시리게 푸르렀다. 그 푸르른 빛으로부터 대지를 녹일 뜨거운 열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옆으로 다가왔다. 종악은 천천히 팔을 뻗어 정화조 안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허리를 기억자로 깊게 꺾어 들여다보았다. 얼굴을 옆으로 비스듬히 파묻고 쓰러진 종악은 종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조금도 변한 게 없었다. 어머니 저 똥무더기 위에 죽은 죄가 있습니다. 종악은 미친 듯이 소리를 내질렀다.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자괴감이 가슴에 불을 질렀다.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모습이었다. 혼자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쑥 뱉어버린 자신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정화조 속에 종악과 옆에 서있는 종악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니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어머니를 둘러싼 희미한 은백색 빛이 같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정화조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런 어머니를 종악이 만류했다. 어머니 저 밑에 들어가본들 발바닥에 똥칠 밖에 더하겠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어머니가 종악을 감싸안고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한참 동안 헛개비처럼 앉아 정화조 속에 종악을 내려다보았다. 눈에서 오래된 우물 같은 검은 빛이 떠돌았다. 종악은 힘을 주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가 울먹였다. 종악아 몰랐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 죽은 줄을 정말 몰랐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수 동산동 은갈치 집 대학 다니던 아들이 똥치다 죽었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무슨 창피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은 또 무슨 망신이고요. 아무도 몰라서 안심입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종악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똑바로 보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친 어머니의 화장기 없는 얼굴이 저승사자처럼 검었다. 종악은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혼자 계십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머니. 종악아 아버지도 나도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러니 걱정할 것도 없다. 순간 여수에서 서울로 오던 버스의 교통사고 소식이 번개처럼 종악의 뒤통수를 쳤다. 몸에서 기운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며 죽음을 넘어선 절망 앞에 눈앞이 캄캄했다. 그럼 어머니는 싶어 바라보던 종악은 눈부신 빛의 광채 눈을 뜰 수 없었다. 눈에 띄게 희미해져 있던 은백색 빛이 어머니 주위를 다시 환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태양빛이 무색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은백색 갈치 빛이었다. 그 빛이 순식간에 정화조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쓰러진 종악의 몸을 둘러쌌다. 강렬한 빛에 빈틈없이 애워싸인 종악의 몸이 싱싱한 은갈지처럼 빛나기 시작하면서 정화조 안이 푸르고 넓은 여수 앞바다의 바닷물로 차올랐다. 종악의 몸이 천천히 바다 위로 떠오르며 자유롭게 그 속을 유영하기 시작했다. 몸을 감싸고 있던 은백색 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머니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종악이 종악이 어머니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자 모습이 차츰 지워지기 시작했다.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형상이 희미해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허공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종악의 몸이 정화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네, 김성달 작가님의 아무도 모른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